조선 왕조 역대 제왕의 신주가 봉환된 종묘에서 대제가 봉행되었습니다. 제례의식의 절차에 따라 연주되는 종묘 제례악은 중요 무형문화제 제1호로 지정돼 전성되고 있는데 우리 전통음악 중에서 가장 큰 편성의 음악입니다. 전통음악 중에서 가장 큰 편성의 음악이 중요합니다. 5월 첫 일요일에 전주이시 대동종약원 주관으로 제향을 봉행하고 있는데 이 종묘 제례는 중요 무형문화제 제56호로 지정돼 있습니다. 영원히 전통음악 중에서 가장 큰 편성의 음악을 봉행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